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지욱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일단 오늘 이 한여름밤의 페스티벌이 좋은 행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날씨도 되게 시원하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제가 숨을 차서. 되게 무더위가 있었는데 그래도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2014년에 빅플로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다가 지금은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이버에 쳐보시면 이제 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. 꼭 한 번씩 검색해봐 주시고요. 다음 곡은 어제 노래가 나왔어요. 핫소스라는 곡인데 이제부터 그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신나는 노래니까 여러분도 신나게 박수도 치면서 같이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마지막 곡으로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정보, Let's Go Ste hear the b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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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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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까지 지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